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월드 채널입니다. 어제 미스터트롯2 2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우승부에서 4명이 탈락하게 된 것을 봤는데요. 지난번 미스터트롯2 1회 때에는 미스터트롯2 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80%가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하트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미스터트롯2 2회 때에는 하트가 형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성을 좋아하는 경상도 팬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진해성 가수를 나오자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우승할 정도로 노래도 잘하고 팬덤도 막강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진해성 가수는 올 하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중에서 이홍기라는 가수가 하트 버튼을 안 눌러서 그만 올 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트를 주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못 미쳤다는군요. 심사도 심사위원 마음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죠.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이홍기씨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타 방송국에서 우승한 게 죄입니까? 타 방송국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임영웅도 타 방송사에서 우승하고 왔어도 미스터트롯에서 또 우승했습니다. 왜 미스터트롯1은 되고 미스터트롯2에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홍기 가수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그 실력 가지고 타 방송사에서 우승했어? 여기서는 어림없지. 뭐 그렇게 털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방송사에서 우승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1회 때에는 트롯 새내기들한테 격려해 주고 울지 잘했다 잘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주고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우승자들한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너 노래가 뒤집어졌어. 그거 알지? 우리가 들어볼 때는 뒤집어진 거 모르겠던데요. 노래를 잘만 하더만요. 진혜성 씨는 오래전에는 운동을 했었지만 트롯 가수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홍대 앞에서 버스킹하고 동국대학교 식당에 가서도 노래하고 참 많이 노력해서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얼굴은 기공자같이 생겨서 고생 전혀 모르고 자랐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전공이 아니면 무던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지금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트로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출연자들한테는 팡팡 하트를 쏘면서 죽자 살자 노력하고 여기까지 올라올라 올라온 출연자들한테는 하트 주기 아까워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런 심보는 도대체 뭡니까? 타 방송사에서 우승하고 미스터트롯2에서도 잘되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요? 우리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여기서 또 우승할까봐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혜성씨 이런저런 얘기 듣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제 생각에 진혜성씨는 다음에 추가 합격자로 합격될 겁니다. 왜냐구요? 만약에 TV조선 측에서 진혜성씨를 떨어뜨리면 진혜성 가수 팬덤 몇만명이 마음을 싹 바꿔서 미스터트롯2 안 볼건데요?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방송사에서 그럼 결론은 뭐냐? 경고성 멘트입니다. 진혜성 타 방송사에서 우승했다고 여기서 까불지마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보란 말이야 뭐 이 정도의 경고성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진혜성씨 마음 푹 놓으시고 칼 가르시고 다음 스텝 준비하세요. 진혜성씨의 팬들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만약에 진혜성씨가 떨어진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다음 본선에 못 나온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우리 해외팬들이 TV조선 방송국으로 쳐들어갈 테니까요. 해외팬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